이 영상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안녕!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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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구나. 네. 아저씨요. 드디어 낮에 뜨는 달 첫 촬영 첫 씬 첫 비허설 첫 대상만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내일 촬영 중. 형 자꾸 이러면 그 열쇠설 왔다고 내가 확 다 물어보니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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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방법이 진짜 이거밖에 없다니까. 여기 너랑 전이슬 사진답치도 좀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구태수 자리를 뺏어달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지. 형. 나 이슬이 사랑한다. 형이 뭐. 사랑한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입니다. 저 촬영 중감이 어떠세요? 저요? 아. 그리웠구나. 왜? 그리웠다고요? 그치 맞출게요. 네. 형이 정 있을 쪽 상황은 계속 체크한 거니까. 석 대표 자를 때 뭔가 더러운 시 다 했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ENA 시청자 여러분. 매우 김형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컷 촬영 첫 신이었는데. 떨리더라고요.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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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촬영을 했는데. 일단 첫 촬영은.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떨리기. 앞으로 5개월 동안. 그 익숙함이 되고. 편안함이 되고. 방생물도 좋아하시고. 그 중 캐릭터도 더 진해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저희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다 보니. 봐본 사람 말이. 듣길 거야. 그것은 너희가 말아. 잠깐 정신 놓으면 쓰러져요 이제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촬영을 왔는데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좋은 분들이 친근하게 이끌어주시고 현장도 이미 너무 가족같이 느껴지고 해서 앞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해서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내 방에? 내가 사는 방? 아 그래? 그러면 구둠을 안 벗고 그러면 무시 식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시켜주세요 자 한번 먹어? 이거 뭐 하세요? 이것들은 덕분에? 무슨 말인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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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하나, 둘, 셋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으세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셋 의식이 없는 해피를 살리러 야, 소방관들 진짜 아파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소방관 분들 사극은 그래도 그냥 사람 사는 건데 이거는 뭐 사람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영화의 직업인데 대단하다 그만 두면 다시 빰빰빰빰빰빰 손을 수 있는데? 뜯었다 되겠다 치꼬미 해가지고 치꼬미 피아가 없다는데 고유가 지방 영역 와 빰빰빰빰 좋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결치네 나도 옛날에 함께 통화 중에서 사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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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까먹었어 나도 이거 까먹어 나 까먹어 지휘장인게? 불 켜져야지요